여러분의 의침을 통해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이 속히 되기를 간절히 의칩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호 박사님이 잠깐 하실 말씀이 있다가 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비롯해서 기독언론에 대해서 한 말씀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KBS, MBC 이와 같은 국가방송들은 당연히 이 정권을 홍보하고 그 편에서 하겠지만 수많은 기독언론들, 방송이나 신문사 많은데요. 이분들 정신 좀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야말로 전파선교사나 그러고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매체들인데 지금 그야말로 파스꾼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언론이 지금 왜 잠잠한지 저도 잠시 방송설교를 좀 했는데요. 첫 번째 가서 방송하려고 하니까 하는 말이 날씨하고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날씨는 오늘 날씨 좋아도 내일 나갈 때 이게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했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이 정도 되고 교회가 이 정도로 목이 쫄리고 숨을 못 쉬는 상황인데 뭔? 그럼 이 시국 이야기를 안 하고 저 도둑질이 떼거리로 몰려오는데 몰려왔으니 온 고온치마를 사사치 뒤지고 약탈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고 난팔을 안 봅니까? 시대적인 난팔을 불러야 될 시대적인 영적 파스꾼들 우리 목사들도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나팔수는 기독언론일 겁니다. 이 기독언론이 이런데도 잠잠하하고 심지어는 요새 정부 여당 편에 써서 부여가는 그런 언론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수차별검진법을 찬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방송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좋은 난팔을 가지고 있는데 좀 불어주세요. 나라 망합니다. 교회 망합니다. 교회가 숨도 멎이는데 어떻게 나오는 목사들마다 태평성대 나라가 아무 문제가 없는 그와 같은 설교만 강요합니까? 거기 나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지금 그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지금 이 시대에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방송국 가서 설교 우리 예수님 한 10분만 하시라면 그런 말씀합니까? 부귀영어 명예건세 지금 여전히 이게 고통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고난입니까? 고난 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데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평안 이야기하고 축복 이야기하고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태평성되고 나라님이 아주 선정을 해서 온 백성들이 평화롭게 한가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나팔수가 되지 않으면 한국교회 교인들은 전부 맹일이 되고 기머리거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회개할 줄 모릅니다. 유다가 망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맨날 평안하다 평안하다 노래 불렀고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이야 하면서 여기 하나님의 집에 있으니 우리는 안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지 않아 평안이 없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고민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해서 회개를 놓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강단도 그렇지만 언론 매체 기독 언론 매체들이 이 시대에 핫스꾼이 되어서 양강나팔을 좀 불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태평성대하면 온 성도들나 교인들은 아무 일 없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함께 망하고요. 기독 언론사 공산당 되고 공산주의 되면 할 수 있는 줄 압니까 더 늦기 전에 제발 기독 언론사는 시대적 영적 나팔을 불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 되지 않으면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전국교회 떠듣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헝어리 이와 같이 성도들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이들의 방송 언론사들은 우리가 시청을 거부하고 거기 가서 설교도 하지 마시고 거기에 헌금도 하지 마시고 신문도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거절 이 거부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책임이 더 큽니다. 이상입니다.